다음 생에도 불교 공부를 하겠다는 유지를 남긴 한 비구니 스님의 사연이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부산 영꽃 모임 회장 이 대원성 보살은 어제 지정 스님의 생전 뜻을 받들어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에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기금 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이 대원성 보살은 지정 스님이 생전 재산을 정리하면서 다음 생에도 동국대에서 불교를 공부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기부를 약속했다며 두 달여 전 입적한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산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원성 보살은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스님에게 직접 현금 봉투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관스님은 건학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미래불자 장학금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하답했습니다. 지정 스님은 수덕사 견성함을 불사한 비구니 스님으로 이후 경남 김해 등지에서 수행과 포교를 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